여러분 안녕하세요. 바리톤유의 영광입니다.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 2차, 엄밀히 말하면 3차지만 라이브 예고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저번 크리스마스 입 라이브 때 여러분들께 다음에는 한국 시간에 맞춰서 라이브를 켜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1월 16일 토요일 한국 시간 밤 10시 제가 저번에 라이브 마지막에 밤 9시에서 10시 그쯤에 시작하는 게 미국 시간 시간 차이 때문에 그쯤에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괜찮다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그 시간으로 골랐습니다. 여기는 토요일 아침 8시인데 제가 그날 7시간 열심히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이번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바리톤유의 영광의 터크 컨설트라고나 할까요?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유튜브 라이브로 하는 터크 컨설트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셔서 저랑 이야기도 좀 나누고 제가 나누고 싶은 곡들 여러분들께 나누고 이번에 아침 8시라 제가 노래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. 저와 함께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 또 마음속의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또 노래 나누면서 제 삶의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되게 기분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그러거든요.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번 라이브의 터크 컨설트에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토요일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한국시간 밤 10시입니다. 한국시간 밤 10시에 여러분들 뵐게요. 기대가 됩니다. 열심히 해볼게요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토요일에 뵈요. 감사합니다.